내가 사자 두... 아... 무시 벗는 다치세성 자, 빨리 두고버스에 얹을라구요 또 온도밖이 사라 맨투에 벗결떡 separate 앞두고 앞두고 앞두고선 가자 두 헐틱을 내봐따구 사이 가민 흠... 좀 티비 없네 헐틱을 켠느냐입니까? 하, 사이 그 얘기하자면 박박 버리자 노방이나 버려내냐에 시계 헐틱을 켠느냐 엑사링 디그 마주 발사고터라 박박하 그래 박고대게 헐틱을 닫으리로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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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한글자막 by 한효정